1.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해결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시여. 나를 사당과 운명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이 성취되어지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생각에 임하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무능력, 무지, 실패를 해결하시며 성령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내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과 육신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참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내 안에 참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보좌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삼치를 살리는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와 교회와 현장에 부어주셔서 오늘 내가 부교육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랭런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송흑법brief 아멘